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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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이 선물이 들어왔는데요 장난감이 선물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어이 참 이거 장난감 선물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이 나이에 웬 장난감 선물인가 싶죠 뭐 어찌 됐든 이 제자가 이 뭐 요 요 장난감 농구 장난감 농구 때가 생겨 이거 이거 저한테 이 설날 선물이랍니다 이게 이거 유치원 아들 선물인데 제가 아직은 거건 유치원 정도 될 만큼 나이가 많이 안 묻는데 seed 샐날 선물 장남 звон harp 보인 기분이 흐뭇하네요 한번 제가 요것이 이제 장난감 바꿔보이 기분이 흐뭇하네요 한번 제가 요것이 이제 농구공 입니다 농구공 여기 농구 농구 다이고 농구 다이예요 이제 불로 켜면은 이게 어 이제 불로 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요거를 이제 요 딱 놓고 요거다 놓고 손 힘조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네요 예 한 밑들 갔습니다 잘해야 아 이러면 잘 안 들어가고 예 어 이건 튀어나오네요 어 이것도 잘 안드려 어 들어가고 이게 아 안들어가고 이거 세게 불 잘 안들어가네 힘조절을 해야 돼 힘조절 아 안되네 다시 이제 열판 해 가지고 몇 개 들어간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조절이 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개 아 안들어갔습니다 오오 두 발 나가지고 한발도 오오 이 실패이 상당히 많은데 아 다시 작전 작전 미스 다섯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제 열판 싸 가지고 두 발 안 들어갔고요 오 두 발도 안 들어가네 두 발 들어가고 두 발 들어가고 어 3대2 오 4대1 4대3 5대3 6대3 6대4 5대4 5대4 7대4 아 이거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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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를 이제 조금 익숙하게 하면은 재미는 날 듯한데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안 되네 에 장난감 선물 받았네 야 요 농구 때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신을 1도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 두개 아 세개 들어갔습니다 아 네개 4대 어 다섯개 다섯발라서 다섯개 다 들어가세요 아 여섯개 아 안들어갔다 칠발찌 안들어갔다 아 여섯번 다 들어갔는데 이야 이거 정신을 집중해 힘 조절을 하면 이게 들어가네요 좀 재미가 나기 시작하네요 재미가 나기 시작해 아이고 아이고 설 맹젤 전날에 선물 받았는데요 농구 때 장난감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 지금 맹절날 맹절날 한 게임 신도들 오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쟤 혼자 이제 조금 익숙해지나 카는데